일제에 의한 역사 왜곡. 결국 일본의 기원은 지금 2022년인데요. 일본의 기원이 2682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여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런 인식과 이런 주장을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2600년 그리고 2040 40년이 되면 그러면은 2700년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이 역사에 맞추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역사보다 더 훨씬 줄어든 그런 어떤 조선의 역사를 맞추기 위해서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단군왕검을 신아시하고 그다음에 기자조선도 없애버리고 뭐 가짜 역사니까 없애버리면 좋지만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한사군을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이 한사군을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한사군이 누구에겐가 멸망을 당해야 되니까 위만조선을 살려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만조선 한사군만 남겨놓은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이시류는 단군신하는 북방 툰쿠스 계통의 신하다라고 해서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는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하권으로 묶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920년 조선총독부의 국사교육지침을 보면 옛날에 반도의 북부는 조선이라 불렀다라고 해서 여기를 옛조선 고조선이라고 하고요. 남부는 진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100년이 지난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교과서 역사교과서에 보면 한반도 남쪽은 단군조선이 아니라는 그 100년 전에 일제시대의 지침에 충실하게 현재 고조선 지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북부에 고조선이 있는데 거기를 침탈을 해서 한무제 침탈을 해서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것이 420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남부에서는 그 420년이 끝나는 것을 313년으로 설정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320년에 삼한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그 설을 가지고서 임라일본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거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369년으로 바꿔버렸지만 결국에 처음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313년에 한사군이 멸망당하고 7년 후에 그리고 신공황후가 삼한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벌했다라고 하면서 그 주장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420년 그리고 200년간에 약 600년간에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중국의 식민지 되는 것보다 일본의 식민지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최근에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예전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증언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것은 뭐냐면 일본이 얘기하는 한사군의 범위에요. 일본은 한강을 포함한 곳을 한사군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지도를 일본의 교과서에 그리고 있고 전세계에서 그거를 받아서 쓰는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사 말살책은 바로 이제 고대 사서의 수수령이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정기에 이러한 어떤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역사 말살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우리 사서들을 수거한 것이죠. 수거한 수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서를 20여만 건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남산에서 또는 경복궁에서 거기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다니얼 페퍼의 일제시대 국사 박멸책을 보면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라는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쓴 것을 우리 임시정부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요. 영화 원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았다. 컬렉트 모아가지고 전부 다 번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코리안 히스토리 앤 코리안 리터레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한 작품들 그런 전기 한국의 역사물 전부 다 모아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대마도 한 곳만 보더라도 고문 서류가 6만 6천 매 이상 고기록류 3,576책 이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구로이타 고문이 대마도를 휩쓸고 간 것은 뭐냐면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올까 봐 이 구로이타 고문은 임나일본부서를 확정짓기 위해서 김해와 하만이라든지 여기를 싹싹이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거를 확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허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 작업을 위해서 대마도에 있는 임나지면 모두 그런 서류들을 전부 없애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등방문도 조선총독부로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왕실의 기증이라면서 규장각 사서를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왔다. 일본 전역에 5만여 건의 한국 고대 사서가 중요한 건 다섯 군데 조사한 게 거의 3천 종 5만여 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군데 조사한 게. 그러니까 더 많은 곳을 조사하면 더 많은 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책들은 목록이 전부 다 공개된 것이 아니다. 국내청 쇼러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숨겨놓은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는 것이 어떤 재판 결과에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51종의 20만 권 사실은 51종이 아니라 거기 숨겨진 목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수거령을 내려가지고 그 수많은 수십만 권의 그런 책을 갖다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조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 그리고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생기면서 약 16년간에 걸쳐가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일본이 일본어로 만든 35권, 2만 4천 쪽 분량 거기다 부록 2권까지 해서 이런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다.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